이제 이쪽은 문어수, 맥주나 문어수일테도 있을 때 있구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안 움직이게 젖변 같은 거 여기도 있고 스푼이나 보니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과일 같은 거 쪼끄만 거?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괜찮게 따로따로 이런 공간들이 은근히 수소품 써보면 더 들어가는 것도 요거트 오감이라고 해도 괜찮나? 편한 공간이라서 어? 지퍼도 되게 귀엽네요? 지퍼가 귀여워 부엉이 부엉이 이렇게 여기도 부엉이고 귀엽네 몇몇 분이 귀여워가지고 딱 쫓네 손잡이도 있고 한번 이거 넣으세요 한번 이거 넣으세요 길이가 잠시만요 길게 할 수 있네요 길이도 딱 적당하네요 음료수 한번 더 요즘은 이렇게 터지는 않고 캔들을 이렇게 넣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 얘도 괜찮네 맥주 넣기에 딱 좋은 사이즈 맥주 넣으면 세 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더 괜찮은거예요 가벼운 캔벅 ..